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개발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한번 게임 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좀 길어져서 추가된 것 중심으로 좀 설명 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지겨울까봐 추가된 것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서를 이제 이렇게 바나나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찾고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쥐가 점원 시간처럼 부딪히게 되면은 요게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쥐가 부딪히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끝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정지나 그런 액션들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이제 왼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옆에 힘들어요 생각보다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스코어가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가 그냥 놓치게 되면은 스코어가 하나씩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좀 기능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들이 각각마다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미지에 따라서 코끼리하고 부딪혔을 때 그 액션들도 다르고 이벤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실습들을 쭉 따라오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응용만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켜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스코어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코어는 초기에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있던 요것은 우리가 스코어 라이브 5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를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이콘 아키브라고 하는 곳에서 참 작은 것을 이제 가져왔고요. 요것도 노션에다가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나나의 위치 정보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도 거의 한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먹고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쥐는 이렇게 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초기로 바나나를 붙이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스코어가 이제 추가가 또 됐잖아요. 그래서 스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스코어 폰트, 그 다음에 스코어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게임 스코어라고 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는 10에 30, 바로 요 부분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좀 스코어도 좀 이미지로 해가지고 좀 이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후에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초기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초기 설정을 됐고 이제 이벤트들을 이제 발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나나가 이제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충돌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액션들을 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동일하죠. 쥐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고 뭐 뭐 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제 바나나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바나나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요게 바나나가 요쪽이죠. 요쪽 사라졌을 때, 금방처럼 사라졌을 때는 스코어를 마이너스 2랍니다. 요것도 이제 바꿨죠. 원래 스코어스는 스코어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의 X자표가 지금 현재 보면은 윈도우즈에 50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처음에 나타날 때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뚱 나타나면 너무나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슈팅게임이에요. 슈팅게임하고 거의 동일한 원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슈팅게임처럼 옆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Y자표값들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랜덤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나가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나타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적당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50으로 설정해주셔도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근데 만약 이거를 윈도우즈 헤이트값으로 하다보면은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너무나 구석에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잖아요. 자 그래서 랜덤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X자표가 부딪히 그 0으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0으로 됐을 때는 바나나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0으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나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옮겨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액션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X자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씩 계속 감소를 하면서 마이너스 10씩 감소를 하면서 움직이게 한다. X자표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하고 코끼리하고 부딪히면은 이제 뭔가 액션을 또 추가를 해야겠죠. 스코어를 1점씩 획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코끼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하고 충돌이 됐을 때 스코어는 1씩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는 또 어떻게 되죠? 똑같죠. 위쪽하고 똑같이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바나나가 사라지면서 이제 저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어차피 요거하고 코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판. 우리가 스코어 살아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구현을 했었고요. 이 아래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죠. 위에를 이제 초기 설정까지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이제 렌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폰트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현재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내가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스코어가 뭐 한 20 정도나 아니면 마이너스 뭐 20으로 했을 때 어떤 액션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if문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바나나하고 이제 스코어를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줘야겠죠.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노션에다가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붙여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개발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들하고 진료를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것은 또 어떤 식의 게임들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